Q. 미소의 루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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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한 40분 가나? 40분? 응 셋이서 놀러 가는 건 처음 아닌가? 가서 맛있게 먹고 놀다 옵시다 Q. 미소의 루시아 대답이 없네 도착했습니다 춥다 와 오늘 진짜 춥다 과연 방의 모습은? 따뜻해? 이러면 발 따뜻해지 엄마 아빠 이러고 뒤에 보고 있어 여기 신선 마을이라고 왔는데 와 진짜 규모가 엄청나게 큰 거 같아요 고양이들인데? 안녕 안녕 어 뭐야 너 개냥이야? 뭐야 얘 왜 이렇게 달라붙지? 얘는 또 뭐야 안녕 저희가 좀 이따 식사를 예약을 해놨어요 이제 크랩 정식이라고 개요리랑 새우랑 볶음밥 뭐 여러 가지 정식으로 나온다는데 코스요리로 나온대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밥도 안 먹고 왔어요 그죠? 크랩 버켓 응 여기 있다 뽕숭아학당 23회 여기 딱 있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영웅 임영웅 그리고 뭐 타기 뭐 다 있죠? 이 장면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? 어 분위기 좋다 여기 이렇게 딱 바깥에 딱 풍경 보면서 오 개가 있네요 요게 이제 베이비 크랩이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냥 껍질 때 습어 드시면 오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네 음 개 맛있다 오 시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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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비주얼 보소 마늘 향이 쫙 나면서 와 진짜 죽인다 이거 엄마 아빠 이거 하나씩 먹어 괜찮아 아니 언니도 먹어봐 나 딴 거 먹으면 돼 내가 이렇게 잘랐어 와 이거 와 이거 랍스터 보소 봐봐 응 이거 아빠 봐봐 오 개 뭐야 알이 알? 뒤에? 살이지 살 그러니까 뒤에 이거 나오는 건 알 아니야? 응 알이 음 맛있겠다 음 맛있겠다 응 응 맛있어? 응 한번 먹방 찍는다 생각하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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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어색해 하하하하 그럼 그냥 와 냄새 너무 좋다 이거 어깨를 먹으라고 할게 음 음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아니 이거 먹어봐 진짜 아니 이건 개맛이 아니야 응 제 맛이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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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으세요? 어우 진짜 맛있어요 아 근데 사장님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진짜 임영웅 보셨어요? 왔었어요 아 그래요? 어때요? 그.. 아 그냥 애들이에요? 여기 전체를 대관을 했어요 그 아줌마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아 다 왔어요? 아줌마들이 여기 왔나보네 20명 정도가 요 앞에서 보지도 못해요 그냥 이러고 밖에서 그냥 서 있는 거야 어 다 아줌마들이었어요? 다 아줌마들 내가 딱 해가지고 하하하하 하핳하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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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났다 어? 엄마 웃는데? 살짝 웃는데? 엄마 웃는데? 살짝 웃는데? 아 이거 빨리 이거 없어? 없지 큰일 났다 와 전부터 600원이야 뭔가 센데? 나 혼자 이렇게 놔두고 먹으면 되게 불효 같잖아 아빠 거기서 고기 굽고 아들 겨자로 먹어야 돼 같이 먹으면 요자요? 아니 그럼 불효자라면 혼자 먹게 하면 아침을 진짜 진수성천으로 먹는다 이 정도면 그치? 언제 아침 이렇게 먹어봐